음악 정교육과정 해외위수 12년특례 3월 입시 일정별 준비사항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이 세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입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강대입니다. 원서서류 접수가 7월 초 합격자 발표 8월 말 그리고 등록이 12월 달입니다. 한양대 보면 한양대 원서 접수는 7월 초 서강대랑 동일하고요. 합격자 발표도 8월 말 동일해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원서서류 접수 7월 초 합격자 발표 9월 초 등록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만 합격자 발표가 9월 달이고 서강대와 한양대는 원서서류 접수랑 합격자 발표 등록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와 한양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기준 3월 학기 일정입니다. 7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한양대는 1일에서 3일이에요. 그래서 한양대와 서강대가 원서 접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한양대는 1일에서 3일이니까 한양대 원서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서강대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서강대는 추천서를 미리 받습니다. 선택이긴 한데 6월 10일서부터 추천서를 미리 받아요. 그래서 봉인해가지고서 현지에서 우편으로 접수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방문해서 접수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봉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8일까지 추천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원서 접수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추천서 접수 끝났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서류 접수입니다. 12년 특례는 모든 게 서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접수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서류 접수 기준으로 보면은 서강대는 7월 2일서부터 8일까지 여유 있게 줍니다. 즉 2일서부터 4일까지 원서 접수면 원서 접수와 동시에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2일서부터 4일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는 끝나요. 그러나 4일 이후서부터 4일을 더 줘서 2월 8일까지 근 일주일 가까이 서류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접수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이상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접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6일에서 7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에 한양대는 원서 접수 1일서부터 3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입력기 수적 서류 접수가 1일서부터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일까지 원서 접수한 다음에 5일까지 자소서라든지 또 서류 접수를 완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서강대와 달리 한양대는 좀 특징이 있죠. 바로 의대 1단계 발표가 있습니다. 의대 1단계를 7월 31일 날 발표를 해주고요. 의대만 따로 면접을 봅니다. 2주 후에 의대 면접이 있습니다. 8월 14일 날 의대 면접이 있다는 걸 주의해 주세요. 12년 특례에서 성균관대 의대도 1단계 발표해 주고 의대 면접이 있었고요. 한양대는 2주 후에 1차 합격자에 대해서 2차 의대에 한해서만 면접이 있고 다른 전공은 한양대에서도 역시 서류 100%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 서강대 8월 30일 한양대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하루 먼저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루 먼저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요. 서강대는 한양대에 비해서 하루 늦게 원서 접수를 해서 하루 늦게 합격자 발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등록은 대개 12월 달에 있는데 서강대는 등록 일자까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2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니까 합격자 발표 후에 부모님들은 등록금 관련되는 것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앙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 시기는 서강대, 한양대랑 비슷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시기는 1일에서 3일 그리고 자소서 입력 및 수정 서류 제출은 1일에서 5일. 그래서 중앙대는 한양대와 원서 접수와 서류 접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합격자 발표를 9월 4일 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12월 11일에서부터 13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 등록금 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 일정은 깔끔합니다. 7월 초에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두 달 뒤인 9월 초에 합격자 발표. 12월 중순쯤에 등록한다. 그리고 해를 바꿔서 3월 달에 입학을 해서 학업이 수행된다.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 즉 12년 등내 3월 입학 과정으로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